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안을 늘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안 해보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대단하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 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저 막연히 어떤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특별히 나오죠 아버,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 아바지요 하는 말은 4대 살 먹는 어린애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현대 아라바에서는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 지바 하면 어린애가 아이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 엎드려 주님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바, 아바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말 속에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표현한다면 아빠, 아빠,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앉으게 해주세요 완전히 어린애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요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에레미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문학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경전 전통을 연구한 아주 무게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다 조사를 해보고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하면 이건 놀라운 이야기다 유대나라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고 더욱이 예수님처럼 아바, 아바지라고 매달리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추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항상 평안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자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고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나?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다 큰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와서 뭐 점단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든든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옆에 내 아버지로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믿음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시는 든든한 분으로 믿어지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읽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성껏 돌보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런 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따라서요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10편의 1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우롱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담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세요 설거지 할 때도 묵상하세요 마음의 불안이 자꾸 고개를 둘 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의 불안이 슬슬 힘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가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린애들처럼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느껴지느니 하면 자기를 체크하세요 아버지로 진짜 느껴지는지 대여 살 먹는 애에게 아버지가 느껴지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아버지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둘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는 잘 알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불안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그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한 생을 평안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충돌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순종하지 않냐 할 때요 언제 하나님과 불편해집니까? 언제 불편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룡을 근심되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과 불편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불편해지는데 마음에 여러분이 평안이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해서요? 여러분 자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하고 여러 가지 일로 다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을 늘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는 우리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지키세요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유치하고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이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개스만의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개스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자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큰 산 크고 쓴 잔이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할 수 없는 약함,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쇄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핏담을 쏟으며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바아바지어 하며 부르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얻었느냐? 기도하는 데서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에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내 것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평안이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점을 어떻게 안녕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verdi